다윗의 고백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 오지 말고 날마다 새벽에 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새벽을 깨웁시다 한 번 더 새벽을 깨웁시다 한 번 주먹을 쥐고 외쳐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시간에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첫 시간에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찬양한 겁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 유럽 격언에 처음이 좋으면 나중도 좋다 처음이 좋으면 나중도 좋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루 종일 동향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외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출애국기 24장을 보세요 14장, 출애국기 14장 출애국기 14장 24절을 보세요 애국에서 종사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합니다 애국을 떠납니다 가난 땅을 향하여 행진합니다 그때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홍해 레드시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위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병거만 600대가 다 날 쫓아옵니다 마차 전차 수많은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민족과 이 백성을 긍휼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흘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육지같이 그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대낮이 아닙니다 한낮이 아닙니다 밤중이 아닙니다 새벽에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새벽에 갈라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도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도 낫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에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가 작으나 크나 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섯시 반에 모이지만 한국 교회는 다섯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평생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섯시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나는 항상 새벽 세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세시 반에 일어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다 보면 머리가 막 뿌시색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싫어서 추운 겨울에도 매일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발랐습니다 옷도 양복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도 하나님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오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시간 전에 네시에 교회 앞에 나가섰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네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하나하나를 맞이해주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피곤해서 일어났다 도로 자고 싶을 때 새벽에 네시부터 기다리는 목사님이 생각나서 용기를 내서 왔다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새벽을 사랑합니다 나는 새벽이 좋습니다 이른 새벽 첫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 첫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밤 열두 시 전에 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밤 열두 시 전에 네 밤 열두 시 전에 새벽 한 시에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세 시 반에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시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눈을 내가 다 쓸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도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교회 불도 내가 다 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늘 기뻤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은 알만하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나도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처럼 건강도 주십니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주일날 내가 나이가 70살이라고 근데 이렇게 건강한 데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늦은 저녁에는 안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부터 제가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 주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혼과 육신에 건강과 평안을 주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중입니까? 대낮입니까? 새벽입니다 아직 어둠에 가시지 않는 동이 터오는 태가 밝아오는 새벽 첫 시간에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여우수와서 6장 말씀을 보실까요? 여우수와서 6장을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여우수와서 6장 15절과 20절 말씀은 열이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만난 성이 열이고성이었습니다 내가 이 열이고성은 8번을 가봤습니다 8번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넘을 수가 없고 깨트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우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수와 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이 일곱 바퀴 돌아라 그리고 크게 외쳐라 그러면 이 열이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우수와는 주님의 말씀이 순종합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됐습니다 그때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경 보세요 여우수와 6장 15절 보세요 20절도 보세요 15절의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이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일어나 열이고성을 돌고 크게 외치자 열이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크게 외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보통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몽골 땅의 울란바틀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 중에 예수나라 교회만 새벽 예배 드린다는 말을 목상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된 걸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찍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새벽에 주님이 영광받을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습니까?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입니다 주님은 낮 12시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녁 8시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동산으로 누가 찾아갑니까? 그 주님이 누워계신 무덤인 곳으로 두 명의 여인이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어 갔습니다 그때 무덤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님은 그 무덤 속에 계시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새벽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紅 고맙ik 고맙 Jadi 고맙